안녕하세요 싱쿵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물 개봉기 시간입니다! consistency 좋아! 좋아! negativity 밑에 두개는 민주님이 보내주신거구요 이건 가현님 이건 찬호님이 보내주신건데요 감사합니다 일단 온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님이 총 두개를 보내주셨는데 민주님이 첫번째, 두번째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보세요 잘 안 볼게요 야 짠!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뭐..뭐..뭐가 이렇게.. 아까.. 아이.. 아이.. 자 일단 편지부터 저는 항상 편지 먼저 읽으니까 선물 리스트가 있어 또 투신돈님 제가 신돈님의 누나 팬이지만 그래도 신쿵님이 좋아요 항상 웃으시는 신쿵님 보고싶어요 그럼 민주 감사합니다 민주님 맞아요 제가 그때 공지 선물이 왔다고 하면서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아 학생이 이러시면 안된다고 부모님한테 혼난다고 이렇게 선물 보내면은 부모님한테 허락 맞고 보냈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님이 그때 채팅으로 저 신쿵님보다 누나예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나 분이시구나 네 딸기 포도 젤리믹스 제가 그 다음에 키보드 손목 보호대 큰 토끼 아 요게 키보드 손목 보호대고 Passive 열어보질 못하겠어 동 soit 여러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 잘 못 봤거든요? 남분은? 누군가요? 하하하하 보셨나요? 잠깐만요 이건 소중히 꾸겨지지 않도록 한쪽에 떠 놓고 보셨나요? 김제왕군 꾸겨지지 않게 부ational Scation 예외 잘 못 함 음 다시 iction 자 ziest 너무 재미있어 취향적용이야 진짜 세번째 선물입니다 립밤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이거 수박맛이네요 러블리 아 이거 옷에 나는거야? 아 근데 내가 러블리가 아닌데? 귀엽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러블리는 아니지만 아 귀여워 나 텀블러에다가 이거 꽂고 다녀야겠다 아 이거는 그 젤리믹스만 이런것처럼 가루같은거 있는데 물 섞어갖고 이렇게 만드는거구나 오 초코바가 있어요 초코바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초콜릿 와 다이어리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진짜 편지가 여기있었어 으앗앗앗 으아앗 어떡해! 잠깐만요! 누나! 아, 저번에 생일 선물 개봉기 할 때 생일했는지 모르고 택배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너무 초라한 것 같다고 다시 정성스럽게 보냈다는데 이거 너무, 정성이 이거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기 부끄럽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근 한 2년 동안에 저의 모든 기록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다 저장을 하셨대요. 와, 보니까 진짜 옛날 한 2, 3년 전 사진도 있고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너무 이렇게 제가 봐도 되나요? 편지, 편지! 또 있어! 고미 젤리 과일 맛 이건, 이건가 보다! 2, 멜론 젤리 3, 수박 젤리 4, 쿨피스 젤리 5, 쿨피스 젤리 5, 아니 6, 마우스 손목 받침대 3, 쿨피스 젤리 oh! 얘도 핑크! 얘도 핑크! 나도 핑크! 진짜 나는 이렇게 절대 못하거든요 손재주가 없어서 이것 꽤나 묵직한데 보셨나요?! onse킬 요하! 야야야 하하하하하하하 어휴 이런 센스쟁이 토오하고 오렌지하고 쿠키 오레오 제가 10만 구독자 축하드리고 친구님 좋아하시려고 하고 준비했을까 기쁘게 받아주세요 누다 뺏기 민주 아니 생일선물 10만 구독자 축하 무슨 단계열로 뭘 다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감사하게 scattered 망포장이 희!! 형은 무슨 포장이 왜 이렇게 다 꼼꼼 하소 너무 포장이 달인이셔 달인 이재 으이이익 너주세요 아, 민주눈아! 생일 축하 선물해! 10만 구독자 선물해! 빼빼로 데이 선물까지! 빼빼로, 빼빼로! 진짜 맛별로 싹 다 들어있고요! 뭐야, 이게? 포켓몬! 포켓몬 초코 스틱이래요! 진짜 포장의 달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와, 진짜 섬세해! 안에까지 이렇게 테이프로 해서 움직이지 않게! 초코아이미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거 포장지 사서 다 하신 거예요? 대박! 아니, 무슨! 진짜 이거 포장 달인이라니까요, 여러분! 포스터들하고 이거 진짜 대박!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누나! 빼빼로 데이에 10만 구독자의 생일 선물까지 한 건물에 다 받았어요, 진짜! 와... 인천 남구에 사시는 다연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보셨나요? 이거 보이세요? 사진 이렇게 다... 심트님 편지부터 읽어야겠어... 인천에 사는 고3 다연 친구, 다연신쿵이인데요, 이게 수능 전에 선물이 왔었는데 이제 오늘 찍게... 좀 늦게 찍게 됐어요. 수능 전에 이 편지 택배를 개봉을 했더라면은... 수능 잘 보시라고 한 마디라도 했을 건데... 한 마디 못 해드린 게 너무... 좀 마음에 들리는... 네... 잘 보셨을 거라 믿어요, 우리 신쿵이들은! 그쵸?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인절미 과자! 지금 살을 놓거든요... 우마이봉! 이게 내장이나 있어요. 저의 사진들! 저의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스티커예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누구한테 이거 스티커 붙여서 선물도 못 주고 이거 개인 소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요리를 하니까 물에 또 많이 닿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오 모양이야 완전 냄새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 몰라서 모양을 사줬다는데 완전 모양이네 끈적임도 하나 없고 스티커 오 오! 히어어어 프루팁스! 아 이건 무슨 빼빼로래 처음 보내요? 오 존맛이야 이거 아 이거 아하 마이구미 아이 마이구미가 아니라 이거 그 호로로젤리 호로로 이건 나 처음 본다 맛있겠다 이거 미니 손난로! 오우 정말 어디 갈 때 촬영 갈 때나 야외 촬영 있을 때 너무 좋겠다 감사합니다 디퓨저를 좋아한대요 다연 친구가 그래서 디퓨저를 저한테도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레인 이 마음은 와 너무 예쁜데요 디퓨저가 이렇게 생긴 디퓨저 처음 봐 나 맨날 그냥 딱 꽂는 그거밖에 못 봤지 아 이건 또 리필용인가 보다 이따가 이걸 꽂는 건데 가와이 토끼 아 귀여워 아 이거는 지금 제 방이 너무 더럽고 칙칙하거든요 이 제 방 이제 촬영하려고 싹 다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거 새로 꽂아야겠어 지금 내 방은 얘는 너무 카마니아인데 내 방은 너무 칙칙하고 너무 더러워 이거는 내 더러운 방에다가 놓고 싶지가 않아 아 좋아 자 이제 마지막 선물 박찬우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박찬우님도 저번에 택배 두 개 보내주신 분 기억나시나요? 예 커피 그림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그림을 저번에도 택배 상자에다 커피 그림 있었는데 와 뭐야 뭐야 아 이게 나온 거구나 상자에서 나왔다 박지윤님 없었는데 박지윤님 나왔다 하하 슛 보셨나요? 짠 어 뭐야 바로 편지네 편지와 다이어리 메모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비밀스럽게 속이 안 보이게 잘 포장을 했습니다 오 뭐야 이거 대박 앞에 썸네일이랑 다 지금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 작은 작은 사진들이 다 제 썸네일 이때까지 제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다 제 방송 캡처한 사진들이구요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 일단 마저 볼게요 귀여워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어디서 구하시는 거야 원어원 사진이랑 원어원 사진이 다 붙어있네 이거 띄면 안 되는 건가 박지윤 사진 배진영 사진 와 와 오 이거 엄청 튼튼해 와 이거 신세계 이거 핸드폰 그 거치대인데요 이거 이거 너무 좋다 목톨이야? 출발하라고 주는 목톨이야? 어 잘 썼나요?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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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오 미니 삼각대 아 아 이거 방송할 때 좋겠다 핸드폰으로 오 이거는 장미향 오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민준님 다연님 찬우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팬미팅 만약에 연다고 하면은 확실히 열긴 열지지만은 언제 열릴지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열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팬미팅 혹시 시간되시면은 무조건 초대해 드리구요 ... 이러면 안돼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밝은 모습을 좋아하니까 밝은 모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선물 개봉길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편으로 무겁지만 너무 행복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연말 잘 준비하시고요 다치지 말고요 빙판길에서 넘어지지 말고 눈 오는 날 특히 조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신쿵이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다연님 찬님 민주님 오늘 선물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12만 신쿵이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많은 신쿵이 여러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신쿵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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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